네, 안녕하세요. 지도리입니다. 지금 현재 선동열, 자, 보시죠. 선수 특훈, 선동열 선수를 선수 특훈 레벨 2로 만들려고 합니다. 레벨 1이고요, 현재. 레벨 2로 만들기 위해서 99%까지 혼자 해놓고 이제 녹화 시작합니다. 자, 99.9. 자, 이렇게 해서 특훈을 다 했고요. 투수, 체력을 감소시키고 랜덤 능력치 1에서 3. 자, 감소 능력치, 체력을 하나 감소시키고 무엇이 뜰지, 짠. 체력을 1 감소시키고 무엇을 얻을까, 얍. 9위가 2 올랐어요. 체력 1 감소, 9위 2 증가. 자, 그래서 리그 모드로 선동열 선수를 한 번 진행을 해볼 건데, 플란데는 일단 자동으로 넘기고. 자, 빨리 빨리 가자. 어, 졌어 또. 응? 자, 윤성안도 넘기고. 자, 넘기자 넘겨. 자, 그 다음에 누구니? 자, 임동규도 넘기고. 산동열 선수 수비로 플레이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또 졌어? 자, 그 다음에 박충식. 남기고. 이렇게 많이 넘기니, 오늘따라. 자, 산발 투수 교체가 가능한데, 장비 좀 끼고. 이거 뭐 넘쳐나는 장비죠. 자, 넘쳐나는 장비 좀 끼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디션도 한 번 써보죠. 투수 선동열. 자, 사용하기. 이렇게 해서 선발 투수 선동열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수비만 해서 선동열 어떤지 한 번 확인해보죠. 뭐 9위 2 오른 게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념으로 한 게임 해봐야죠. 2032 컴투스프로 야구리. 수비만. 샷. 아휴, 골든글러브 선동열. 자, 포심과 슬라이더는 여전히 S급. 슬라이더. 볼. 스크라이크. 자, 체인지업으로 잠깐 빼고. 포심으로. 속이기. 은근 잘 속아요, 이게. 그쵸, 잘 속죠. 삼진 아웃. 자, 커브볼. 잘 안 던지는데. 커브볼 하나 던져보죠. 어우, 좋아. 슬라이더. 슬라이드. 자, 포심. 에스크 포심을 맛보거라. 높이 뜬공. 아웃. 자, 나성버. 자, 이쯤. 그렇지. 1이닝. 무실점. 삼자범퇴. 좋아요. 자, 2이닝 시작하겠습니다. 포크볼은 위험하니까 볼로 던져. 포크볼, 커브볼은 은근히 많이 맞더라고요. 아이고. 아니. 맞아버렸네. 야, 말하자. 맞아, 맞아버렸네. 자. 자, 아웃. 볼. 높이 뜬공. 아, 또 맞았어. 이야, 은근히 맞네.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자, 묘한 타구예요. 묘한 타구예요.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의 7번 타자 김성욱 선수입니다. 세계의 홈런. 1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주자 뜁니다. 실점을 하는군요. 아흐. 1대0으로 지고 있어요. 163까지 나오네요. 슬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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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더. 명품 슬라이더. 3진. 자, 이렇게 경기를 하고요. 이 정도 던졌으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렇죠? 스코어는 1대0. 자동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대말로 갑니다. 자, 그래서 선동열 선수가 아직까지는 그 포심하고 슬라이더만 S급. 다른 거는 S급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경기 기아 타이거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이용철 해설위원, 캐스터 강성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